10. 바야흐로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으니 춘상을 봄새들 지저귀고 묵녀는 잎이 채 나기도 전에 앞을 다투어 꽃부터 피우며 맵시를 자랑한다. 10. 전라도 작은 고울에 있는 한 기방에 호우대는 그럴싸한 어떤 선비가 찾아오더니 10. 나가 술 한잔 하려고 왔당끼? 10. 그러자 동풍깨나 있어 보이니 기방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양이라는 기생이 선비를 맞이한다. 10. 워메 싸게 오시더라고요. 야들아 귀한 손님 오셨음께 싸게 모셔야제. 10.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의젓하게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아 소양이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10. 이 기생집소, 쟤 비싸고 좋은 술로 갖고 오니라. 11. 그 소리에 소양이 눈을 번쩍 뜨더니 11. 워메, 선비님 겁나게 잘생겨불었어잉. 나가 가심이 뛰어갖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당께라. 11. 그러더니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11. 야들아, 오늘 귀한 손님 오셨음께 청나라서 들어온 귀한 술이랑 음식 준비하라고 혀라. 11. 그리고 잠시 후 산해진미 음식과 술이 들어오고 거문고와 생황을 연주하는 어여쁜 기생도 들어왔다. 12. 술자리는 흥에 겨워 무르익고 어느껏 자시를 훌쩍 넘어 술에 취한 선비는 금침이 깔려있는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12. 그리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 두 사람의 속공합이 어찌나 잘 맞는지 밤새도록 뜨겁게 운후의 정을 나누고 겨우 새벽욕해야 잠이 들었다. 13. 그리고는 눈을 떠보니 악불사.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는 게 아닌가. 선비가 낭패한 모습을 보이자 소양이가... 14. 워메 서방님, 못담씨 그라요? 14. 음, 별거 아니오. 근디 참말로 곤란한 일이 생겨불었네. 15. 왜그요? 15. 날이 어두워질 때꺼정 뒷방에 있다가 가면 안 되겄는가? 16. 저녁에요? 뭔일 있단가요? 16. 아, 아니오.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 텐께. 16. 그러자 소양이 웃으며. 16. 서방님이 원하심은 한평생이라도 괜찮지라. 16. 그날 밤. 잠시 머물다 떠나기로 한 선비는 다시 자리를 잡고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금침을 깐 후 소양이는 진하게 육탄 공세를 퍼부었다. 16.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선비의 방중술에 소양이는 갑분숨을 몰아쉬며 발갑옷은 그대로 낙은의 품에 안겨 베개머리 송사로 물었다. 16. 서방님은 대체 못하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길이 다요? 17. 나? 그리도 알고 싶단가? 17. 야, 겁나게 궁금해 보여. 17. 그러면 반드시 니만 알고 있어야 쓰는디. 입 조심할 수 있지? 17. 선비는 마침내 말이 새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 끝에 자신은 역정 모의를 하다 수배받고 있는 북사범이라는 걸 털어놓았다. 18. 소양이는 내심 매우 놀랐지만 태어난 듯. 18. 야, 서방님, 누구한테 알리고 쏘? 걱정 마셔. 18. 잠시 후, 선비가 잠든 사이 소양이는 곧바로 사또에게 달려가 고발해버렸다. 19. 군관과 포졸들이 기망에 들이닥치고 세상 모르고 자다가 꼼짝없이 붙잡힌 선비는 순순히 체포돼가는 품이 만사를 체념한 것 같았다. 19. 그러더니 소양이를 째려보고는 19. 내 인연? 두고 보더라고. 19. 그는 잡혀가는 도중 호송 군관에게 아부를 잘해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워 지인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나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19. 거쳐가는 고울마다 점찍어 놓았던 부잣집은 모두 제 친척이라며 찾아들었다. 19. 모두가 보니 군관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끌려가는 중재인. 물론 주인하고는 생면부지다. 19. 부자 집에 들어가 주인을 부르자 모슴이 나오니 20. 나가 니 주인이랑 겁나게 각별한 친척인께 싸게 주인한테 알려갖고 나랑 독대할 수 있게 혀더라고. 19. 영문도 모르고 모슴은 군관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주인에게 알려 선비와 독대를 했다. 20. 아니 당신은 누구인디? 나가 친척이라고 그요? 21. 그러자 선비가 씩 웃더니 21. 아마도 족보 따져보면 어디선가는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지라. 21. 고것은 또 뭔 소리다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혀서 나랑 만나자고 혀소? 22. 거짓말이라고라? 고럴리가 없지라. 나으리랑 지는 친척이 마땅께요. 22. 워매 이 사람 보소. 대체 뭘 믿고 나랑 친척이라는 거요? 생사람 잡지 말랑께. 22. 나으리. 자꾸 이럼 나으리한테 뭔 일이 생길지 몰라라. 밖에 보쇼. 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지 않소? 23. 내 말 한마디믄 나으리랑 나랑 역정 모의였다고 잡혀갖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몰라라. 23. 네 이놈. 어디서 협박질이요? 24.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묻겄소? 맘대로 혀보쇼잉. 나가 당장 나가서 군관들한테 나으리랑 역정 모의였다고 할팀께 누구 말을 믿을랑가 한번 해봅시다. 24. 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아니고 주인은 이놈의 물귀신 작전에 팔딱팔딱 미쳐 뛸 것만 같다. 25. 대체 나헌티 뭘 원하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요? 25. 본께 나으리는 재산이 풍족헌께 나가 역적으로 죽어불문 내 가족들도 목숨 부지하기 힘들 것이요. 26. 근께 어디론가 피신여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심은 내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줄라요? 26.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가만히 있다가는 인척이든 아니든 구설수에 오르면 대단한 공경을 치를 모양이라 별도로 흥정이여 왔다. 27.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27. 평양 암흑의 헌티 몇 천량 돈표를 써줄 틴께 여기서 끝내도록 허자고라. 28. 그러쇼잉. 역시 나으리 샘이 빠르요잉. 28. 이렇게 지나가는 각 고울의 부자들로부터 받아낸 여러 장의 돈표를 지인을 시켜 돈으로 받아챙겼을 때쯤 호송행렬은 평양에 닿았다. 29. 애초부터 이선비는 말이 선비이지 노름판에 쫓아다니고 이과부 저과부 꼬여서 빌부터 살고 부자 등처묵는 소문난 사기꾼으로서 감히 역적이고 충신히 고간해 국사에 기어들 인물이 될 수 없는 시정자 빼 불과한 건달 녀석이다. 30. 평양 감사는 잡아온 그놈을 문처하고 그놈이 살던 곳으로 사람을 보내 조사해본 결과 그놈이 사기를 친 줄 뻔히 알지만 잘못하여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면 우승골이 될 것 같아 우선옥에 가두어두고 국사범이 아니란 걸 밝힌 후 권장 열대를 때려 내보냈다. 30. 이놈아 어디 감히 내놈 같은 하찮은 놈이 국사범을 논하고 국정을 어지럽히려 드느냐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내놈 목을 따야 하겠지만 널리 선초하여 내보내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사기를 치지 말거라 알겠느냐. 30. 야 물론 입죠. 다시는 요런 짓 안 올라요. 그러면서 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30. 결국 선비의 계획대로 스스로 국사범이 되어 잡혀가는 중재인으로 꾸며서는 크게 한탕을 친 섬 씨는 후에 평양 감사도 혀를 내둘렀다 한다. 30. 성 밖으로 나온 선비는 바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는 처음 잡혔던 지방으로 향했다. 30. 한참 후에 도착하여 30. 야들아, 당장 소양이 나오라고 혀라. 30. 그렇게 소리치니 소양이가 벌벌 떨며 나오는데. 31. 내 인연, 니년이 나를 발구한 것이 사실이렸다. 31. 소양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조하리니. 31. 니가 봤다시피 내는 평양에 잡혀갔으나 다행히 내 집안 어른들이 손을 써서 영모누명 벗고 요러코롬 풀려나왔단께. 31. 내 한마디믄, 니년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숨 끊어 놀 수도 있음께. 알거냐? 31. 그러자 소양이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32. 서방님, 죽을 죄를 졌어. 32. 싸게 노여웅 푸시고 잠시 오르쇼잉. 32. 선비는 마지못해 소양이가 이끄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33. 그러더니 소양이가 34. 애들아, 싸게 가장 좋은 음식이랑 술을 준비하란께. 34. 그날 선비는 청나라 식사 대접을 받으며 소양이와 금침에 들었다. 35. 그로부터 선비는 언제든 마음 내키는 대로 기방에 가서는 공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35. 소양이는 그날로부터 선비의 코에 끼어 서방 모시듯 최선을 다했다 한다. 36. 6월 초부터 피는 방꽃의 향기는 특이한 냄새를 풍긴다. 37. 옛날에는 남자들의 청행 냄새와 비슷한 이 냄새를 양양이라 불렀다. 37. 이 냄새에 취하여 부녀자들의 자세가 흔들릴까 봐 방꽃이 필 무렵이면 부녀자들은 외출을 상갖고, 37. 과부는 몸가짐을 더욱 조신하게 처신했다. 38. 혼인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큰 인물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를 잠시 접고 한양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세요. 38. 저는 친정에서 그림 공부나 하며 서방님의 입신양명을 기다리겠습니다. 38. 지금으로부터 380년 전,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 선비가 있었다. 39.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내와 떨어져 공부에 전념하던 선비는 꼭 같이 예쁜 아내가 보고 싶어 아내와의 10년 약속을 어기고 처가를 찾아가는 길에 강원도 평창 대화의 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39. 강릉에서 서울을 오가는 선비들은 진부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흔, 아옥굽이 대관령을 걸어서 넘어야 했다. 40. 한양에서 대화까지 걸어왔으니 노독이 쌓여 고난 잠에 떨어질 주막집, 울타리에 늘어선 대숲이 스산한 가을 바람에 사각거리고 40. 자악을 찾는 귀뚜라미 애달프게 울어대는데, 달빛 표교한 심야에 주안상을 받쳐들고 장지문을 여는 여인이 있었다. 41. 걔 누구냐? 41. 안아기옵니다. 41. 달빛에 비치는 여인을 바라보니 주막집 여인이 틀림없다. 42.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 무렵 주막을 찾아 들었을 때, 수려한 인물의 단아한 자태가 고운 여인이었다. 42. 이런 시골구석 주막에 있기는 아까운 인물이구나 하고 눈여겨봤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42. 이 깊은 밤의 어인일인고? 43. 선비님의 인품이 고고하여 약주 한 잔 올리려고 하옵니다. 43. 나직한 목소리로 다소곳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리는 자세가 봄상치 않다. 44. 여인의 자태에서 양반집 규수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었지만, 오른쪽으로 여민 말기의 품새로 보아 처녀는 아닌 것 같았다. 44. 비록 치마로 하체를 감쌌지만 들이신 숨을 아래로 내려 음기를 모은 뒤 깊이 빨아들이는 훈련을 한 45. 걸음걸이로 보아 여염지 반악은 아닌 듯 싶었다. 45. 허허, 자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술을 따르게. 45. 수염을 쓰다듬으며 노털 웃음을 지었지만 선비의 얼굴은 호기심과 긴장이 교차되고 있었다. 45. 다소곳이 절을 올린 안악이 살포시 일어나 교방 박자너무 구석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검은고를 가져왔다. 46. 섬섬수. 여인의 오른손이 술대를 쥐고 허공을 가르더니만 검은고가 경쾌한 소리로 우러댄다. 47. 코치에서 비단을 뽑아내듯 섬세하고 부드러운 음양이 가야금이라면 밤나무로 뒷받침대를 하고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한 검은고는 은과 양이 교합할 때 들려오는 교성처럼 잦아들다. 48. 솟구치고 솟구치다 잦아드는 음색이 황홀하고 열정적이다. 49. 여인이 쟁반에 목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권주가와 함께 잔을 채운다. 49. 부드러운 여인의 손에 들려있던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송아주가 선비의 입을 통하여 몸속에 흐르자 짜르르한 술기운이 전해진다. 49.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게 무슨 횡재인가? 이 호젓한 곳에서 달빛 은은한 심야에 술과 여자라. 50. 회가 동하지만 근본을 알지 못하는 여인은 함부로 범접하지 않는 것이 선비의 도리이니 경계해야 한다. 50. 그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느냐? 50. 선비님과 하룻밤 가연 맺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50. 가연 남녀유별이 엄격했던 그 시절에 정숙해 보이는 여인네가 처음 보는 남정내에게 풍경을 청하니 놀라 자빠질 일이다. 51. 그러나 촉촉이 젖은 여인의 눈망울이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52. 여인은 겨드랑이가 깊이 파인 연분홍 항나 저고리를 벗고 모란무늬가 은은한 치마 끈을 풀어내리고 선비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53. 아무리 선비의 채통이 군자의 뜻을 쫓는다 해도 혈기왕성한 사내인 이상 불끈이로서는 욕망을 잠재우기는 어려웠다. 54. 지게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에 비친 여인의 속살이 눈부시다. 55. 귀밑머리에서 흘러내린 어깨선이 상하를 깎아내린 듯 아름답다. 55. 다 벗어내리지 않은 치마 말기 속에 반쯤 드러난 젖 무덤이 터질 듯 솟아있다. 56. 호리병을 두 손에 받쳐들고 술을 따를 때에는 봉긋한 꼭지가 선비의 팔을 스친다. 57. 바람이 분다. 향탁에선 연양이 타오르고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온 바람에 지척등굴이 살랑거린다. 57. 흔들리는 불빛에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발글에 물들어있고 숨소리는 거칠다. 58.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온다. 59. 촉촉이 젖어있는 여인의 부문이 사르르 감기더니 별빛처럼 반짝거린다. 59. 분꽃이 같은 여인의 눈동자가 눈물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흰자위에 검은자위가 부둥실 떠있다. 60. 아궁이에 남은 솔가지가 수치되어 마저 태우느라 타닥거린다. 61. 여인이 나비 등잔불을 껐다. 62.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다시 정막이 흘렀다. 63. 여자를 품에 안아본 일이 언제였던가. 64. 7년 전. 한양으로 공부하러 떠나올 때 사랑채의 문간을 부여잡고 흐르는 눈물을 옷고름으로 닦던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65. 순간 선비는 안간힘을 다하여 여인을 밀쳐내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66. 아서라.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66. 당황한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66. 선비님 너무 아쉬웁니다. 67. 봉긋한 천무덩까지 풀어헤쳤던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여미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67. 지게 문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이 여인의 어깨 위에 부서지며 흘러내린다. 68. 댁잎에 스치던 밤바람이 일렁이며 툭하고 밤송이 구르는 소리가 들리건만 여인의 어깨 위에 일렁이던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69. 여인의 처연함을 지켜바라보는 선비는 난감했다. 69. 주안상을 물리고 지필묵을 들여라. 69. 주안상을 치우고 북과 벼루와 청자빛 영롱한 연적을 받쳐들고 들어온 여인은 종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69. 선비가 눈빛으로 화선지를 찾자 여인은 말없이 갑사 치마꾼을 풀어 선비 앞에 펼쳐놓는다. 70. 벼루의 목을 갈던 여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니 벼루에 떨어졌다. 70. 흐느낌을 감추려는 듯 여인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70. 거울에 비친 꽃이요. 우리의 떠있는 다리로다. 71. 이튿날, 일필 휘지로 서내린 휘호를 치마에 남겨두고 봉창이 밝을 무렵 선비는 주막집을 나선다. 71. 그는 장평 침부를 지나 99급이 대관룡을 넘어 해질 무렵에 처가에 도착했다. 71. 얼마만에 찾은 처가인가? 71. 7년 전 떠나올 때 마당에 심은 배롱나무가 몰라보게 자랐지만 아내의 외모는 새색시처럼 그대로 고았다. 72. 한 달을 처가에 머물며 쌓였던 회포도 풀고 아내와 운우의 정을 아는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르러 다시 처가를 떠나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73. 대관령 구비구비 고갯길을 터복터복 걸어 내려오던 선비는 나리점을 자 주막집 그 여인이 자꾸만 생각났다. 73. 다른 주막에서 묵을 수도 있지만 다시 그 주막을 찾아갔다. 74. 지나는 길손에게 그런 당돌한 청을 한 연유가 무엇이더냐? 74. 주안상을 마주놓고 여인에게 물었다. 75. 비록 배우지 못하여 주막을 하며 먹고 사는 무지렁이오나 사람의 기색을 살필 줄은 나옵니다. 75. 기색이라? 그래, 내 기색이 어떻더냐? 75. 그날 선비님의 안색에 석이가 서린 것을 보고 귀한 자식을 얻어볼까 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하였습니다. 76. 오호, 그랬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밤에 이루지 못한 운우의 정을 풀어보자꾸나. 77. 이래서 남자는 도둑놈이라 하는가? 진정으로 원할 때는 거절하더니 처가에서 아내와 실컷 배꼽을 맞추고서 식후에 숭룡을 챙겨 먹는 식으로 들이대니 이런 고해한 일이 있는고. 77.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 그때는 선비님의 안색에 석이가 넘쳐났으나 지금은 그 석이가 사라졌을 뿐 아니오라. 이미 부인의 몸에 귀한 아드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미천한 계집이 몸만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78. 여인의 표정은 싸늘했다. 선비는 정신이 바짝 들며 싸하게 퍼지던 술기운까지 달아났다. 79. 선비님은 아들을 얻을 것이온데 아이는 인시에 태어날 것이며 일곱살에 호환이 두렵사옵니다. 80. 다소옷이 치마폭에 무릎을 접은 여인의 입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이 튀어나온다. 80. 사람을 현혹하는 무기인가? 하늘의 뜻을 흘리는 천기누설인가? 80. 정신이 바짝 든 선비는 지금까지의 무례를 사과하고 호환을 막을 방도를 물었다. 80. 호환이 무엇인가? 애월은 할 것 없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80. 특히 사대부가에서는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겼다. 80. 조상을 소홀히 모시는 집안에 호환이 든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80. 오죽했으면 호랑이가 물어갈 놈이라는 욕까지 나왔겠는가? 80. 천구루에 밤나무를 심으면 화를 면할 것입니다. 80. 또 아이가 7살 되던 해 남모르는 스님이 찾아와 아이를 보자고 하거든. 절대 보여주지 말고 밤나무를 보여주소서. 80.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밤나무를 심으라는 그 여인의 말이 머리를 맴더라 공부가 되지 않았다. 80. 밤나무가 무엇인가? 80.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안기고 80. 밤나무는 죽어서 신주가 된다. 80.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신성한 나무이기에 밤나무를 심는 것은 덕을 쌓는 일이었다. 80. 오죽한 목룡실에서 과거 공부하던 선비는 고향 마을에 천구루의 밤나무를 정성들여 심었다. 80. 강릉에 있던 아내도 파주로 오게 되었고 산에 아이를 낳았다. 80. 그리고 아이가 7살 되던 어느 날 주막집 여인의 말대로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는 노스님이 갈포 장삼에 불갓을 쓰고 찾아왔다. 80. 이 고울에 나라에 제목이 될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80.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80. 선비가 소리를 지르며 밤나무를 가리켰다. 80. 그러자 노스님이 밤나무를 세고 있지 않은가. 80. 하나, 둘, 셋. 80. 이렇게 헤아리던 밤나무의 숫자가 999에서 멈췄다. 80. 소를 매놨던 밤나무 한 그루가 그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80. 천명을 거역하려는 것이오. 80. 진노한 노스님이 하얗게 흘러내린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통쳤다. 80. 그러자. 80. 나도 밤나무! 80. 소리치며 나서는 삼밤나무가 있었다. 80. 이 소리를 들은 노스님이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80. 이렇게 호환을 면한 아이가 후에 5천원짜리 지폐에 아로 새겨진 인물이 되는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이이며 선비는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다. 80. 그리고 그의 부인은 5만원권에 선택되어지는 신사임당이다. 80.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게리라는 곳이 있다. 80. 이곳은 예부터 글 읽는 선비들이 많아 유명했던 고울이다. 80.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글 읽는 선비의 낭낭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80. 집 잃은 누렁이만 초가집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지조댄다. 80. 인저 14년 80. 청나라가 조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킨 병자호란으로 인해 모든 남자들은 징병을 당해 전장터에서 전사하고 그나마 눈치 빠르고 행동이 민첩한 선비들은 모두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다. 80. 그래서 마을에는 남자들 시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힘없고 나이든 아낙네들만 남게 되니 썰렁하기가 그지없다. 81. 게다가 입동이 되어 날도 차가운데 집집마다 여인네들만 남아있으니 나무를 누가 지어올 것이며 장작은 또 누가 패겠는가. 81. 여느 때 같으면 남자들이 군부를 지펴 아랫목에 앉으면 엉덩이가 뜨끈뜨끈할 텐데 지금은 얼음같은 냉골이라 얼마나 몸을 움츠렸는지 어깨마저 쑤신다. 81. 그나마 융통성 있는 여편내는 대나무나 매화나무를 베어 부뚜막에 불을 지펴보지만 불은 붓지 않고 연기만 자욱하다. 81. 게다가 그 얼음 때문에 굴뚝이 막혀 더더욱 불길이 빨려 들어가질 않는다. 81. 이놈의 굴뚝을 위하노. 81. 남편과 자식을 전장터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김천댁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자 녹두리를 한다. 81. 이불을 단단히 덮어쓰고 하얀 입김만 품고 있는데 81. 굴뚝 뜨라. 굴뚝. 굴뚝 뜨라. 81. 멀리서 굴뚝쟁이 최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81. 김천댁은 얼른 뛰어나가 최서방을 반겼다. 81. 보소. 최서방. 우째 이래 오랜만이고. 우리 굴뚝 좀 뚫어 주이소. 81. 열량 주이소. 81. 열량. 너무 비싸다. 다섯 양만 하입시도. 81. 됐다. 굴뚝 하나 뚫는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81. 마을에 남자가 없으니 워낙 그동안 갑질에 익숙해진 최서방은 누구에게든 배짱이다. 81. 김천댁은 눈을 흘기더니 81. 알았심더. 퍼뜩 뚫어 주기나 하이소. 81. 최서방은 대나무를 둘둘 말아 끝에 소를 달고 굴뚝을 휘젓기 시작했다. 81. 금세 다만 검댕 그으름이 묻어나온다. 81. 보이소. 이래 막혀 있으니 불이 안 붙지. 81. 최서방 얼굴은 눈과 입만 빼놓고는 새까맣게 검댕으로 덮였다. 81. 한참을 쑤셔대더니. 81. 자, 됐심더. 불 한번 떼 보이소. 81. 그러고 물 한 잔 주이소. 81. 김천댁이 물을 갖다 주자. 81. 단숨에 펄컥펄컥 마시고는 곰방대에 불을 붙인다. 81. 여기 열량. 81. 돈을 받아든 최서방이 전대에 돈을 집어넣고는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마루에 앉아있는데. 81. 아이고, 이게 늦고. 최서방 아이가. 81. 우리 집도 굴뚝이 막혀가 불이 안 붙는다, 아인교. 81. 알았습니다. 금방 일이 끝나가 그라니까. 81. 이 담배 하나만 피고 일어납시다. 81. 그리 하입시더. 81. 원산댁이다. 81. 원산댁은 서른 중반에 권참봉 댁의 행랑아본 마누라인데, 권참봉과 아들, 그리고 남편 행랑아본까지 전장에 끌려가서 지금은 서른 녀석한 그 큰 집을 혼자 지키며 살고 있다. 81. 담배를 다 핀 최서방이. 81. 자, 그럼 또 가보입시다. 81. 원산댁이 치마를 걷어올리더니 앞장을 선다. 81. 평소 남정례를 좋아하여 하루도 남자 없이 못 자는 그녀는 겨우 목신으로 그 정염을 사그라뜨리곤 한다. 81. 일단 부엌으로 들어간 최서방이 북두막에 있는 숫덩이를 끄집어낸다. 81. 그 옆에 바싹 다가앉은 원산댁. 81. 남정례가 있어야 좋은 뗄감으로 불을 지피는데, 겨우 대나무나 매화나무니. 81. 만지나니 저만큼 비키이소? 81. 아닙니다. 괴한심도. 81. 최서방은 다시 굴뚝에 올라가. 81. 대나무 소를 넣어 구멍을 휘젓기 시작했다. 81. 역시 굴뚝이 꽉 막혀있다. 81.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81. 얼굴이 숫검댕이가 된 최서방이. 81. 다 되십니다. 81. 그래, 욕봤십니다. 81. 그럼 날도 저물었으이 저녁이나 묵고 가시든가. 81. 그럼 고맙지. 81. 그럼 물을 좀 대파드릴 테니. 81. 몸이나 닦으이소. 81. 그럴까예, 그럼. 81. 한참 후에. 81. 최서방, 퍼뜩 씻으이소. 81. 최서방은 저고리와 바지를 훌훌 벗어내더니 몸을 닦기 시작했다. 81. 문틈으로 숨어보던 원산댁은 귀까지 빨개지더니. 81. 어메, 저거 먹고. 81. 최서방의 커다란 약물을 보며 몸이 불처럼 뜨거워진다. 81. 다 씻고 나온 최서방에게 남편이 입던 바지조고리를 내주니. 81. 이거 입으이소. 81. 고맙십니다. 81. 최서방은 개운한 얼굴로 방 안에 앉아 다시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 81. 얼마 안 있어 원산댁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공공 숨겨두었던 매실주도 함께 올려져 있다. 81. 자, 이것도 한 잔 하이소. 81. 아, 좋지. 매실주. 81. 넬룸 바다 마신 최서방이 술맛이 좋은지. 81. 아이고, 매실주가 잘 익었네. 입에 착 달라붙는 거 보이까네. 원산댁도 한 잔 하이소. 81. 그래, 나도 한 잔 주이소. 81. 주거니 박거니 술을 마시던 두 사람. 벌써 최서방의 눈이 개슴줄에 풀리기 시작했다. 81. 원산댁. 요새 적적하지는 않는겨. 81. 와, 아이라엘.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언지 서방이 돌아올지도 모르니. 81. 이놈의 전쟁이 빨리 끝나야재. 그놈의 청놈들 때문에 생과부만 늘어나고. 81. 우리 최서방님은 어떻는겨. 81. 네, 나도 그렇지 뭐. 내라고 재미난 일이 있겠는겨. 81. 그러더니 원산댁이 옆으로 바싹 다가앉자 최서방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으며. 81. 외로워가 못 살겠다. 81. 하며 곧기운을 불어대니 최서방이 상을 밀어내고는 원산댁을 눕힌다. 81. 원산댁도 흥분하여 최서방의 목을 잡고 긴 한숨을 내쉰다. 81. 최서방. 급하게 원산댁의 치마를 벗기고 고쟁이를 내린다. 81. 원산댁은 너무 오랜만에 육합인지라 몸을 떨기 시작했다. 81. 최서방이 화가 난 살선 곳을 깊이 집어넣고는 뜨거운 정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81. 엉덩이를 들썩이며 최서방은 또 다른 굴뚝을 뚫기 시작한 것이다. 81. 원산댁은 아무도 없는 집이라 마음 내키는 대로 감창을 질렀다. 81. 최서방, 내 좀 살리도? 이러다 죽겄다. 81. 그래, 내가 죽이줄 테니 기다리라고 마. 81. 하늘에는 천둥이 치고 바다에는 파도가 터다랗게 출렁였다. 81. 최서방의 등은 원산댁의 손톱으로 벌겋게 자국이 났다. 81. 원산댁, 니 억수로 죽이네? 81. 어디에? 81. 전부다. 81. 둘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안고 호합을 치르고는 최서방의 마지막 짧은 한숨과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81. 아직도 거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81. 북굴뚝보다 더 급한 게 있었네? 소재 값을 단디 받아야겠다. 81. 그러자 원산댁이 깔깔깔 웃으며 81. 그라소, 나중에 옴은 내 후하게 쳐드리리다. 81. 그 뒤로 며칠 후, 최서방이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려 마을에 나타났다. 81. 오늘 몸뚱아리 굴뚝 소재 값으로 쌀을 받으면 당나귀에 싣고 갈 요량이다. 81. 물론 받을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81. 불쌍한 청상과부에 청염을 풀어주었으니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최서방. 81. 첫 번째로 원산댁 집을 가서는 81. 여보게 원산댁, 굴뚝 소재 값은 줘야 안 되겄나? 81. 아니, 뭔 굴뚝 소재 값을 말하는 깁니꺼? 81. 아니, 이 사람아, 내한테 주기로 안 했나? 81. 아니, 농 한 번 한 거 가지고 지금 진짜 받으러 왔다는 깁니꺼? 81. 농이라니, 네 입으로 분명히 안 했나? 81. 아니, 이 양반이 어제 밥을 잘못 쳐무겄나? 81. 원산댁,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81. 야, 그것도 술시계라고 달고 다니나? 81. 뭐라고? 아니, 인연이. 동시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노? 81. 뭐? 인연이라고? 81. 그래, 인연. 81. 이런 잡놈을 봤나? 81. 네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81. 그러며 달려드니 어찌 여자를 이기겠는가? 81. 몸을 웅크리고는 걸쭉한 욕설만 퍼부을 뿐. 81. 인연이 할 때는 세상 좋다고 감창을 질러 대니만. 81. 그래, 이누아. 동원으로 가자. 81. 최서방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으나 이미 엎지러진 물, 불은 동원으로 갔다. 81. 어떻게 알았는지 최서방과 굴뚝을 뚫은 동네 분유자들이 모두 장옷을 깊숙이 눌러쓰고는 구경을 왔다. 81. 사또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는. 81. 그래, 뭐 땀씨 왔노? 81. 예, 지는 굴뚝 소재를 하는 최서방이라 합니다. 81. 지가 온 힘을 다해 굴뚝을 청소해 줬건만 소재비를 안 줍니다. 81. 그러자 원산 떼기. 81. 사또, 저 인간은 굴뚝 청소가 주업이 아니고 먹공방에 검댕 가루를 파는기 주업이라 해. 81. 최상급 송염먹 재료는 우리 고을 굴뚝에서만 나오는깁니다. 81. 그래서 되려 돈을 주고 사가야 하는기 당연한데 지금 거꾸로 굴뚝 소재값을 달라하니 천부당 만부당한 주장이라 해. 81. 모인 여인네들이 과하며 판성을 질렀다. 81. 사또도 처음 들어보는 말에 땀짝 놀랐다. 81. 아니, 그게 참말이가? 최상급 송염먹 재료가 우리 고을 굴뚝에서 나온단 말이가? 81. 예,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 인간이 다른 굴뚝도 뚫어줬다고 우기는데 지야말로 해욱값을 받아야겠습니다. 81. 지금까지 해푼 여편내라고 욕했던 동네 부녀자들은 원산댁을 다시 보게 되었다. 81. 영락 없이 최서방에게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후련하게 해결을 해준 것이다. 81. 최서방은 화는 나지만 절절히 너무도 맞는 말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서 있다. 81. 한창 얘기를 듣고 있던 사또가 말했다. 81. 여봐라 최서방! 우짜건노! 곤장을 20대 막건나! 아니면 가가호호! 떼나무로 참나무 장장 10지개씩 갖다주건노! 81.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원산댁의 계략이었다. 81. 남자가 없다고 갑질을 해대는 최서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81. 그리하여 최서방은 원산댁에게 대참패를 당하고 집집마다 참나무 장작 10지개씩 당나개시로 날라줬단다. 81. 어느 따뜻한 봄날 세종대왕의 형 양령대군이 세종인금을 방문하여 묘양산 유람을 다녀오겠다면서 허락해 달라고 했다. 82. 얘기를 들은 세종인금은 웃으면서 83. 그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 관서 지역은 색향이라 각별히 여색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84. 라고 말하며 묘양산으로 떠나는 형을 전성했다. 84. 세종인금은 형 양령대군을 보내놓고 급히 평안감사에게 따로 사람을 보내 비밀이 명령을 내렸다. 85. 잘생기고 참한 기생을 뽑아서 양령대군의 잠자리를 받들게 하고 그리고 그 기생을 대군 몰래 궁중으로 보내라. 85. 이런 다음 비밀을 철저히 지키라고 단단히 당부했다. 86. 서울을 떠난 양령대군은 지나는 길에 사람을 시켜 명령했다. 87. 연도의 관장들은 명심할지어다. 내가 지나는 곳에는 기생은 물론 어떤 여인도 접근을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내가 어명을 받은 것이니라. 87. 이렇게 관장들에게 어명을 내려놓으니 숙소마다 기생들이 얼신도 하지 않았다. 87. 그런데 평안감사는 임금의 비밀 명령을 받았으므로 몰래 양령대군의 잠자리를 받들 기생을 물색하는데 소문을 들으니 대군이 여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는다고 함으로 큰 고민에 빠졌다. 87. 그래서 평안감사는 기생들을 모아놓고 사실을 이야기한 후 협조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88.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양령대군과 동침을 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88. 이에 마침 청량이란 어린 기생이 나서서 웃으면서 말했다. 88. 그래서 감사는 청량에게 이 일이 임금의 명령임을 알리고 각별히 비밀을 지켜 실패 없이 추진하라고 일렀다. 88. 청량은 먼저 양령대군이 머물 숙소인 객사에 젊은 통인 하나를 심부름꾼으로 위장하여 미리 들여보내놓고 자신은 객사 옆에 오두막집을 얻어 거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88. 며칠 후 양령대군이 객사에 들어왔다. 89. 들어오는 날부터 대군은 어떠한 여인도 객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고 평안감사에게는 객사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89. 이날 청량은 객사 뜰 옆에 있는 작은 문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서 들여보내 놓고는 소복을 입어 청상 과부인 양 수수하게 꾸미고 그 고양이를 쫓는 척하면서 객사 안으로 고양이를 따라 들어갔다. 90. 이를 보고 있던 통인이 재빨리 뛰어와 청량을 쫓아내면서 90.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빨리 나가 90. 하고 야단을 쳐 쫓아냈다. 90. 그런 다음 통인은 다시 대군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사죄했다. 90. 나으리 저 어린 것이 사정을 잘 몰라 큰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90. 통인의 말을 들은 대군은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에 통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90. 저 아이는 소인의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14세에 시집가서 곧 과부가 되어 6, 7년을 저렇게 청상과부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살이 분별이 없어서 객사 근처에 여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분부를 어겨 싸우니 용서해 주십시오. 90. 이러면서 눈치를 살피니 대군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90. 이날 밤 대군은 그 여인의 아리따운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90. 그 가냘픈 몸매와 수심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90. 그래서 양명 대군은 밤쯤에 통인을 불러 물었다. 90. 예야, 낮에 왔던 내 사촌 여동생 말이다. 90. 그 아이 생각이 자꾸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90. 그 여동생이 과부라니 좀 불러올 수가 없겠느냐? 90. 이 말에 통인은 속으로 웃으면서도 일부러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아래였다. 90. 예, 나으리. 정 그러시면 소인이 한번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고집이 워낙 세어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0. 통인은 속으로 무한히 기뻐하면서 나갔다가 한참 뒤에야 어렵게 불러온 것 같이 아래고 정향을 대군에게 데려다 주었다. 90. 대군이 앞에 앉은 기생정향을 청상과부로 여기고 바라보니 애 끓는 열정이 솟아올라 몸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90. 가늘고 연약한 여자의 허리를 안아 무릎에 앉히니 수줍어하는 그 모습에 청상과부의 몸을 가졌다는 만족감으로 하늘을 날 것 같았다. 90. 이때 정향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군에게 소첩은 일찍이 과부가 되어 절개를 지키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이렇게 소첩의 절개를 훼손하게 되면 소첩은 이제 목숨을 끊는 길밖에 없사옵니다. 90. 장차 소첩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90. 이렇게 은근히 애를 태우게 하니 대군은 앞날을 책임질 테니 과부의 수절만 고집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위로했다. 90. 이에 정향이 못 이기는 채하고 몸을 맡기니 대군은 마음이 급하여 정향의 옷을 얼른 벗기고 이불 속에 눕혔다. 90. 곧 대군이 급하게 서두는데 정향은 잘 훈련되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서툰 것 같이 허리를 좌우로 틀고 아프다는 소리를 내면서 어리광을 부렸다. 90. 그러자 대군은 어려서 과부가 되어 너무 오래 경험하지 않아 그렇다고 위로하면서 조금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다리 사이를 잡고 조심조심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90. 정향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억지로 참고 대군이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90. 이후로 대군은 며칠 동안 평양 객사에 머물며 정향과 뜨거운 정렬을 불태우고 정이 매우 깊어졌다. 90. 대군은 정향을 두고 떠나기가 싫었지만 세종 임금과의 약속도 잊고 하여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90. 그래서 정향과 이별하는 날땐 정향의 치마 안쪽에 치론율시 여덟 줄을 써주었다. 90. 다리 위에 말 세우고 이별 슬퍼 지체하니 버드나무 높은 가지 미운 생각 이놈구나 여인은 인연이 열다고 새 원망 품는데 사나이는 정이 깊어 뒷날을 기약하네 90. 복숭아꽃 오약꽃 만바라는 한식철에 자곳에 날아드니 해는 이미 지고 있네 90. 뜰 앞에 우뚝 솟은 한 그루의 정향수에 억지로 춘심 품어 그 한 가지 꺾었두다. 90. 대군이 이렇게 써주고 묘양산으로 떠나니 곧 평안감사는 세종 임금이 명령한 대로 정향을 가마에 태워 대걸로 올려보냈다. 90. 세종 임금이 정향을 보고 그 미모에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여 대군에게 접근했느냐고 물었다. 90. 정향이 곧 세종 임금에게 그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니 임금은 재미있다면서 매우 즐거워했다. 90. 그 사이 양령 대군은 정향 생각만 자꾸 나고 구경에는 흥미가 없어서 묘양산만 대충 돌아보고 빨리 내려왔다. 90. 대군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정향을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객사의 짐을 풀고 앞서의 통인을 다시 만나니 뜻밖에도 통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다. 90. 그래서 대군은 놀라면서 물었다. 90. 예야, 그동안 누구의 복을 입었느냐? 웬 상복이냐? 90. 예, 대군 나으리. 지난번 대군께서 거두셨던 제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90. 여동생이 죽음에 임박하여 울면서 유언을 했는데 저승에서나 다시 모시겠다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90. 이렇게 말하고 통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엉엉 우는 것이었다. 90. 양령 대군은 정향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실망하여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90. 대군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통인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90. 예야, 이 재물의 반은 내가 가지고 나머지 반으로 여동생의 제사를 정성껏 잘 올려다오. 90. 내 간절한 부탁이다. 90. 하권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몽하니 앉아있었다. 90. 대군의 이 말에 통인은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다. 90. 대군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니 세종 임금이 신하를 시켜 나가 맞이하게 했는데 맞으러 나갔던 신하가 돌아와서 아래 길을 90. 대군께서 많이 피곤해하십니다.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90. 라고 보고했다. 세종 임금은 곧 양령 대군을 궁중으로 받아들여 술자리를 베풀고 정향을 시켜 대군 앞에서 술잔을 올리게 했다. 90. 이때 정향을 본 대군이 눈을 닫고 자세히 보면서 의아해하니 세종 임금이 웃으면서 양령 대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90. 형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90. 이에 대군이 정향의 이름을 묻자 정향도 웃으며 90. 대감께서 어찌 소녀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90. 평양 기생 정향 인사올리옵니다. 90. 라고 아래고는 이로나 큰절을 올렸다. 90. 양령 대군이 일어서서 절하는 정향을 자세히 살펴보니 치마 안쪽 포개, 자신이 써준 글씨가 드러나 보이기에 90. 비로소 정향이 평양 기생이었음을 알고 임금 앞에 엎드려 사죄했다. 90. 세종 임금은 얼른 양령 대군을 일으켜 앉히면서 모두 자기가 시켰음을 이야기하고 정향을 양령 대군의 첩으로 삼게 했다. 90. 조선 세종 시기 맹사성은 좋은 음식이나 값비싼 옷을 탐내지 않았다. 90. 그가 어느 날 고향을 다녀오는 길이다. 90.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맹사성은 주변 주막으로 얼른 들어갔다. 90. 주막 안은 사람이 많았다. 90. 그런 중에 한 젊은 선비가 넓은 자리를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 90. 그가 데려온 일궁까지 마루에 걸다 앉아 빈자리가 없었다. 90. 맹사성은 눈살이 찌푸려졌다. 90. 나이 든 사람에게 자리도 양보할 줄 모르다니. 90. 맹사성은 예의 없는 젊은 선비를 보니 화가 났다. 90. 헝헝 맹사성은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90. 그러자 젊은 선비가 맹사성을 흘끼 쳐다본다. 90. 웬 늙은이야? 90. 젊은이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했다. 90. 허름한 옷을 입은 맹사성을 시골 노인으로 생각한 것이다. 90. 어쩌다가 비를 맞았어? 90. 젊은이가 풍명스레 말했다. 90. 비가 오니 비를 맞지. 비 오는 날에 눈을 맞겠어? 90. 맹사성도 일부러 풍명스럽게 받아쳤다. 90. 아니, 이 늙은이가? 90. 젊은 선비도 은근히 화가 났다. 90. 좋아. 이 늙은이를 좀 걸려줄까? 90. 젊은 선비는 사람들 앞에 맹사성을 창피 주려 마음먹었다. 90. 영감, 우리 심심한데 놀이 한번 해보지 않겠어? 90. 그럽시다. 90. 맹사성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90. 그래, 걸려들었군. 90. 젊은 선비가 싱글거리며 말했다. 90. 공으로 물으면 당으로 대답하는 놀이인데, 할 수 있겠소? 90. 그렇다마다요. 자,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겠소. 90. 먼저 맹사성이 물었다. 91. 어디로 가는 길인고? 91. 젊은 선비가 대답했다. 91. 서울로 가는 길이다. 91. 무엇 하러 가는고? 91. 과거 보러 간다. 91. 글 공부는 많이 했는고? 91. 노인이 뭘 한다고 그러는다. 91. 내가 좀 봐줄까? 91. 남을 놀리는 것은 옳지 않다. 91. 젊은 선비는 맹사성을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91. 그러자 맹사성은 그저 웃기만 했다. 91. 며칠 뒤 맹사성은 궁궐에 들어갔다. 91.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91. 그들은 한 줄로 서서 맹사성에게 인사했다. 91. 앞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게나? 91. 명심하겠습니다. 91. 급제자들에게 맹사성은 하늘같은 존재였다. 91. 그때 맹사성의 눈에 낯익은 급제자가 보였다. 91. 얼마 전 주막에서 만난 바로 그 젊은 선비였다. 91. 맹사성이 선비에게 묻는다. 91. 어떻게 된 일인고? 91. 젊은 선비는 순간 얼굴이 파래졌다. 91.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91. 시골 늙은이가 이렇게 높은 분이라니. 91. 젊은 선비는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다. 91. 죽어 마땅합니다. 91. 허허. 맹사성은 큰 소리로 웃었다. 91. 무슨 일이지? 91.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맹사성은 주막에서 있었던 것이다. 91. 이런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92. 젊은 선비는 얼굴이 빨개졌다. 92. 그 뒤 맹사성은 그 젊은 선비를 많이 도왔고 선비도 맹사성을 본받아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93. 맹사성은 이렇게 말조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94. 맹사성은 고려 말기 과거에 급제한 뒤 세종시대 2조 판서와 우의정도의 공연을 통해 주었다. 94. 성품이 소탈하고 조용해 교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복장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가 맞아들였다고 한다. 95. 또 관리로 청렴했으며 특히 출입할 때는 소를 타기 좋아해 보는 이들이 재상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95. 오늘부터 마지막에 사자성어에 관한 재미난 일화를 짧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95. 관심 있는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 오늘의 사자성어는 고안사위, 살, 거, 편안, 안, 생각할, 사, 위태할, 위. 96. 여컨대 고안사위는 안전할 때 위태로운 경우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96. 중국 춘추삼전에 나오는 안거사위는 평안할 때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97. 이 성어의 유래는 춘추시대, 진나라와 초나라가 중원의 패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당시 상황에서 비롯된다. 97. 당시 진나라 임금이었던 여공은 사람댐이 어리석고 향나게만 눈이 멀어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97. 임금이 이렇자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지금까지 진나라를 따르던 제후들도 차츰 딴 마음을 품고 배반하는 자가 많아 초나라에 비해 열쇠를 면치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 97.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로다간 필경 나라가 망하고 말겠구나 나며 태상같은 걱정을 하던 중 그 중에서 용기있고 뜻있는 실력자 두 사람이 정변을 일으켰다. 98. 그들은 임금인 여공을 죽이고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자를 불러들여 임금으로 추대했다. 99. 그가 더 도공이다. 99. 진나라는 도공의 지도력과 대신들이 합심하여 다시 초나라와 맞설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회복하였다. 99. 문제는 북방의 야인 부족, 융족 오랑캐인데 이들이 등 뒤에서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 마음 놓고 초나라와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99. 하지만 도공은 먼저 융적을 토벌하여 후한을 없앤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99. 그러자 대신인 위강이 99.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99. 우리 군사가 융적을 치러 나간 사이에 초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 차라리 융적을 잘 달래요. 99. 화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99. 그 임무를 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99. 나며 간청을 했다. 99. 도공도 위강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여 위강을 융적에 보내 유창한 언병과 믿음을 주어 그들을 구슬려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다. 99. 덕분에 마음 놓고 초나라와 패권을 겨루게 된 진나라는 마침내 승리하여 적나라까지 항복시켜 천하의 위세를 떨쳤고 도공의 임망도 하늘을 찔렀다. 99. 매우 만족한 도공이 적나라로부터 받은 예물의 절반을 위강에게 주며 치하하자 위강은 99. 면구스럽습니다. 도공의 위덕과 여러 대신들의 공이 더 큽니다. 99. 아무쪼록 도공께서 평안할 때도 위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면 태평성시를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99. 라고 화답했다. 예로부터 훌륭한 군주라 일컬어진 임금일수록 이 말을 명심했다. 99.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그는 다름 아닌 당나라의 태정이다. 99. 중국에 정관정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기록되어 있다. 99. 어느 날 태정이 한 신하에게 물었다. 99. 나라를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99. 태정의 질문에 위징이라는 신하가 대답했다. 99. 매우 어려운 일이옵니다. 99. 그러자 태정이 다시 물었다. 99. 뛰어난 인물을 등용하고 그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정치를 하면 되지 않는가? 99. 나는 나라를 유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99. 태정의 말에 위징은 이렇게 대답했다. 99. 지금까지의 황제들을 보십시오. 99.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여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만 99.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진 후에는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99. 임금뿐만 아니라 신하도 나라보다는 자기 몸의 편안함만 생각하여 99. 군주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감히 그것을 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99. 그리하여 군주는 자꾸 잘못을 저지르고 99. 신하는 신하대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게 되어 99. 나라의 힘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입니다. 99.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마침내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겠지요. 99. 예로부터 성인은 안전함 가운데 있을 때 위태로운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99. 나라가 태평할 때에야말로 한층 더 마음을 긴장시켜 정치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99.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유지하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99. 태종은 이와 같은 신하의 말을 듣고 고한 사위를 마음에 새겨 23년 동안 잊지 않았다. 99. 태종이 중국의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 안 되는 명군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